부천 현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초청한 스위스 국회의원과 경제인협회 방안사절단을 대상으로 장애인 민화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부천 장애인 민화작가들이 수리부엉이, 십장생도 등 작품을 스위스 사절단에게 소개하며 장애 예술 콘텐츠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현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단체 에이블 아트팩토리에 등과 고용을 연계해서 장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.